이가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내렸다가 또 지금 다시 올려 가는 아우 습이구요 4 오른쪽 연결 되시나 접어 놓고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아 아 이번 장면에서는 자 이 장면에서 후미나 선수가 굉장히 이 접어 놓는 동작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끌어냈다가 접은 이후에 또 왼발로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 아 너무 깔끔했거든요 이것을 강가의 선수가 뭔가 강하게 오 네 나가고 있는데요 자 패스 연결하는 관점 유난경의 슈팅 강가의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그 흐름 자체도 너무 좋았거든요 4 아 안경 사수가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지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구요 강갈 골키퍼 써도 상당히 많으셨지 수비가 두터운데요 왼발 크로스 박사 쪽 쇼핑 쇼핑을 넣어냈습니다 경가에 어 다시 오실까요 이 장면에서 나타내서 그 정말 주저없이 때렸습니다 네 이렇게 찬스